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, 음력으로는 윤희월 6일 갑신일이니까요, 원숭이날입니다. 이른 봄 그 잔설이 남아있는 그 산에 나타난 푸른 원숭이날입니다. 오행상 그 갑신은 금극목, 즉 쇠와 나무가 오는 상극의 형국입니다. 지지의 그 신금이 청간의 그 감목을 이렇게 극하는 이런 형국에서는 신금의 그 부정적인 기운이 더욱 강하게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갑신의 기운은 늘 그 변화를 무색하는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의 그 기운을 의미합니다. 다만 그 갑신의 기운 속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때로는 자기 꾀에 그 자기가 빠지는 그런 암시도 그 함께 들어있습니다. 자만이나 그 교만 그리고 헛된 자신감이나 그 허욕을 경계할 때 그때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질 환경이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더 나아가서 넘치는 그 꾀와 재주가 항상 그 발전의 그 순기능의 그 동력이 되기 위해서 재주는 그 이미 과학에 충분히 그 됐다고 보고요. 끈기가 그 필요한 그런 형국입니다. 이런 그 갑신의 일진을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우리는 또 만들어 주어야 될 텐데요. 지지에 들어있는 그 신금이 너무 그 특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청간의 갑목의 기운이 너무 그 위축이 되지 않도록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목기운을 충전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날 그 하루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동쪽에 푸른 그 목기운의 그 지폐의 암시가 될 수 있는 그 만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하루 동안 두시는 거죠. 동쪽 방이든 뭐 동쪽에 있는 그 책상 위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하루 두신 후에 이제 그 다음날 원위치 또 철수시켜 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또 돌아올 그 한 주의 그 돈복 그리고 재수를 더욱 그 힘차게 이끌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그 풍수 조치로 돈복 터지는 또 멋진 월요일 만드시기 바랍니다.